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일본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한일 대화 일정 4개를 줄줄이 취소했고 급기야 엄포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다시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게 최선인지 정부 안에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권오다로 외무상의 어제 발언, 전혀 외교관 같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방일 검토 발언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화 같은 미래지향적 관계 문제를 분리대응한다는 우리의 투트랙 기조를 무시한 채 일본은 원트랙입니다. 오늘 행안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일 내정 관계자 교류회의를 포함해 대화 일정을 줄줄이 걷어차며 일본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늘도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강도 대응이 과연 최선이냐는 불만이 정부 안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2주 전 간부회의에서 4건의 한일회담이 불발됐는데도 외교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질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국민 정서와 투트랙을 통한 대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충분한 대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 톤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김혜영입니다.